안녕하세요. 주이타짱 안교수입니다. 오늘 일요일 2시 25분입니다. 일단 오늘 엘스머티에 대한 부분에서 궁금증 사항이 여러가지 있을 겁니다. 오늘의 주제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는 또다시 주의와 경고 종목에 지정될 확률은 없을까요? 두 번째는 신용과 미술을 사용하면 과연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요. 세 번째는 지금 MSCI 지수의 편입 기준, 이번 달이 18일, 19일이죠. 그리고 3월에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도 MSCI라는 선진국, 후진국 지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편입될 가능성은 존재하는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기업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징적으로 자회사들의 사업 구조는 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결국은 침체되어 있는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요. 코스닥 150 종목에는 이미 해당 사항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6월 달에 있을 전기 편입일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종목은 몸집과 거래량 모두에 대한 충족 조건은 코스닥 150에는 충족이 돼 있다. 그러면 거래소 이전 상장도 가능한 부분이 생긴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변동률은요. 분명히 규칙에 대한 룰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패시브 자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패시브 자금은 어떤 형태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기계가 사고 기계가 파는 일련의 행동들을 패시브 자금이라고 합니다.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150 지수 이렇게 한 거는 사실 이 종목들마다 우리가 하나씩 다 이렇게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묶어서 코스닥 오를 땐 얘도 빠지게 해요. 코스피 지수 오를 때는 코스피 200에 대한 지수도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룰을 오늘 좀 말씀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흐름은 분명히 존재한다. 상장일 때부터 어떤 규칙성을 동반한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시장의 근거를 좀 제시할 때 주가의 훼손을 동반할 때는 두 번의 악재를 등장시키는데 46만 주 그리고 100만 주. 이 두 번에 대한 수급을 등장시키면서 주가의 하락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자 오늘 이거 다 풀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연구소 나와서 제가 짬나는 시간에 영상을 찍고 있지만 월요일 전략은 반드시 잘 되셨으면 한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지난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자 이날 12월 12일 금요일 새벽에 영상을 찍어드렸죠. 반드시 급락에는 되어가세요라는 영상이었는데요. 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전략은 이때를 한번 공격해 봅시다. 자 이때 있었던 날을 공약해 봅시다라는 전략을 제가 영상에서 풀어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고요. 자 봅시다. 월요일날도 전략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게임의 룰이에요.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이때 당시에 대해서 분명 주가의 빌리 훼손되어 있는 4월 회의에 대한 하락이 있었죠. 똑같은 부분이 생깁니다. 자 어떤 논리가 인성되냐면 기본적으로 보호의 수물량이죠. 46만 주에 대한 수급 그리고 지금은 얼마죠? 100만 주의 수급이죠. 자 그러면 2배가 넘는 수량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반발... 자 좀 더 들어보세요. 반등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때에 대한 부분의 도우회수라는 부분을 정확히 여러분들처럼 6천원의 공모가에 받아갔던 애들이 15일 한 달 동안 똑같이 받아갔던 수량들이라서 이걸 기사화시킨 것 뿐입니다. 라는 영상이에요. 그러면서 한 9분대에 28분 9분대에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소리가 좋지 않죠. 독감 조심하십시오. 독감 때문에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이 부분 때에서 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공부 공부 공부라고 해서 오늘 한 번 대체적인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자 이 날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지 보십시오라고 하죠. 자 다시 한 번 더 쫓아들어가면 사지 마라. 결국은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항상 플러스를 낼 때 쫓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와 똑같이 움직이니까 결국은 이들의 의도와 그리고 균형적인 패스티브 자금 기계 룰에 의한 부분만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보도록 합시다. 이 날에 대한 부분이죠. 정확히 따지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증 사항 중에 요 날에 대한 부분 요 날에 대한 부분 요 날에 대한 부분 요 날 요 날 요 날 뭔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46만 주에 대한 수급을 끌어집어내리고 40백만 주에 대한 수급을 끌어집어내리고 이 날은 뭐예요? 12월 26일이라는 공매도를 상환해야 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돌려주고 겁을 주고 다시 옵션 만기죠. 시장의 변동성을 이끌어낸 날 다시 한 번 더 충격을 주면서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는 영상을 새벽에 올려드리면서 반드시 접근하셔라. 시초가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한 번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훼손되지 않을 겁니다. 정확한 시나리오인데요. 움직였고 자 그러면 수급을 줘봅시다. 이 수급이라는 부분을 볼 때 여러분들은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모펀드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97만주의 기관이 팔았다. 대부분 다 팔았죠. 개인들이 샀다. 이거는 수급의 논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1374만주가 거래됐던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는 사람이 1300만주 파는 사람이 1300만주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17만주가 이 13만주의 거래량 대비해서 많은 숫자라고 보이세요? 많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많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올 물량들은 웬만큼 다 나왔다. 라는 거죠. 그런데 왜 왜 이들은 이런 구간대를 틈타서 매도를 동반시키고 그리고 이런 주가외선을 이끌어내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하시겠죠. 주가를 들어올리지 못하게 하면 안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요? 룰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끔 하는 의도라는 건 없어요. 혹시나 뭐 주의경고 이런 걸 따지시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의 위메이드 HLB 똑같습니다. 어떤 경고 종목에 날개를 달더라도 갈 수 있는 종목들은요. 3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 가고요. HLB도 역시나 임상 데이터가 좋게 나왔을 때 10배 이상 갔었습니다.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주가 주장에 대한 부분은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는 우리가 불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사실 여러 번 도와드렸습니다. 상장되기 전부터 1600대 1에 대한 경쟁률이죠. 이것도 한 주 받을 수 있는 거 세 주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오늘 읽어드릴 겁니다. 좋은 영상이겠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중간에 제가 기침을 하더라도 조금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칙과 이 부분에 대한 법칙 이 부분에 대한 법칙 이런 논란 있었죠. 그리고 요구한 때에서는 여러분들 주의와 경고 제가 요 부분에 접근해라 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올라가니까 또 계산기 두드러기시더라고요. 어떤 영상을 유튜브들의 영상을 보면서 주의 종목 경고 종목 풀릴 거야 신용과 미술 쓸 수 있어 대출을 쓸 수 있는 구간이야 계산기를 막 돌려요. 4만 8천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고 이게 무슨 의미죠? 결국은 그 모든 논란은 주가의 훼손을 통해서 없어져버렸죠. 이런 걸 하지 말자는 뜻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날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했을 때 시간에서는 이 부분은 심리라고 보셔야 돼요. 심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요정도 끝났죠. 결국은 얘는요 월요일날 이 시간의 거래를 떠나서도 오를 겁니다. 다시 오를 겁니다. 다만 그 폭에 대한 부분이 잠깐 조정을 주는 구간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요 부분에 대한 영상 요 부분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요. 저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제시를 하는데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날인데요. 급락 나온 날 영상입니다.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소통방을 좀 소통방을 그때 만들었었고요. 자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자 이때 영상을 하면서 고매도 창원 운동을 좀 했었는데 자 봅시다. 자 이 부분은요. 어차피 지금은 매수 구간입니다. 매도 금지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37,400원 때 급락하는 날 또 한번 영상을 찍었죠. 상장이 대기 전부터 찍어 들어왔습니다. 그쵸? 적금 매수를 하십시오. 다만 이때에 대한 가격으로 공매도 애들은 수익금을 반영해야 될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이 부분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면서 두 번의 이것만 보도록 하시죠. 이날 또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36,700원이었고 37,400원이요. 자 1월에 월요일은 오를 겁니다만 결국은 하나의 또 1월달에 이벤트가 또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또 보호의 수 물량은 계속 나오는 물량입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놔두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뭐 공매도 금지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생각보다 참여도가 좋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시죠. L 공매도 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공매도 참여운동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거래소에 하루하루 이렇게 전달을 하고는 있는데 공매도 실시간 두 달 동안 모니터링 공매도를 하지 못하게끔 시장감사심본부에 전달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많이 문자가 와 있잖아요. 조금 멋졌기도 했습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원하는 게 맞냐라는 의견들도 많고 일단은 오늘까지 한번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여도가 없다고 한다면 저도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에 청원하는 거는 그만하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20년 동안 저도 운용사에 있었고요. 펀드메이저였고 15년 동안은 수익률 좋아서 스탑펀드메이저였습니다. 1,000억으로 운영했었고 IPO 신규 상장 중도 제가 10조원에서 20조원까지 기계 프로그램의 룰에 의해서 이렇게 거래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거래소는 유관기관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반대인 성격의 제가 이런 건의 운동을 하고 있어서 썩 불편해해요. 불편해한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런 건의 사항을 공매도 두 달 동안 금지하는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예를 들면 어떻게 했는데 조금 이제 멋쩍어졌습니다. 그래서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까지 한번 보고 더 이상 공매도 금지운동은 안 하도록 할게요. L공매도 라고 해서 상당히 나아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오늘까지 일단 보고 전달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집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모두 어떤 기계적인 성향의 프로그램의 거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이 자료집입니다. 엘스머티 1월 사전 패시브 자금 패시브 자금은 기계 룰에 의해서 사람의 감정을 배제한다고 했어요. 퍼센트지율과 거래 대응 방법 이걸 보내드릴 건데 상단에 나아있는 전화번호로 010-4822-870 이쪽으로 L L이라고 그냥 보내주세요. 공매도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 즉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오늘까지 보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L이라고 보내주세요. 대응 전력 자료집만 받아가시고요. 청약배 숙불여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네 주까지 끌어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기관 코드 제가 펀드매니저 2년 동안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명의 분들이 증권상 방문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죠? 청약배수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전망 보도전략 앞으로 이제 신규매수 하실 분들에 대한 어떤 전략 그리고 최종 과정에 전체를 매도한다라는 거 시장에 어떤 침체가 오거나 이럴 때는 매도 절차를 밟았긴 해야 돼요. 그럴 때에 대한 시나리오 여러 가지를 좀 가정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들께는 자 일단 이번 달까지는 제가 이렇게 문자 관련 문자를 좀 통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12월 12일날도 시초가 매수 패시브 자금 유입률에 의한 프로그램 매수라고 적어놨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12일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이 시초가의 저점이었죠. 영상을 찍어가면서 상당 부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영상을 이제 올리는 시간들이 연구원들이 올리는 건데 자 미리 이렇게 한번 보내드릴게요. 모레 보내드리고 돈을 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의도로 영상을 찍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날도 역시나 36,000원 37,000원 급락하는 날이죠. 패시브 자금의 프로그램 진입 가능 구간대입니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자 이 부분이죠. 27일날 이 부분의 특징적인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날도 무조건 올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드렸던 부분 48,000원이란 걸 넘을 수 없다. 이런 거 뭐 따질 때 경고종목 때문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 첫날에 24,000원이래 고가에 곱하기 2 48,000원이란 걸 제시하면서 라운드 피겨를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규칙과 룰에 규칙과 룰에 대한 부분도 자료집에는 다 적어놔 있습니다. 자 독감 조심하세요.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네요. L 이라고 보내주세요. 공매도는 오늘까지 하고 참여도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자료집만 일단 받아가시고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올해 54세 먹다 보니까 컨디션 조절이 좀 잘 안되네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좀 많으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죠. 몸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부분은 이런 라운드 피겨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문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다 한번 일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나하나씩 전부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중에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댓글로든 문자로든 아니다. 계속해달라. 라고 한다면 제가 그 부분은 이렇게 제시를 하겠지만 오늘은 좀 간략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자료집에 대해서 다 보내드릴 거고요. 자 기업 내용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기업 내용도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전략자료집대로 기계가 들어오고 기계가 나가는 퍼센트지를 알아야 여러분도 오전과 오후에 점심식사 하시면서 아 이 거래량 기준을 충족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구나. 아 거래량 구조가 오전에 충족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고봉을 때리겠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UC UC 울트라 카파시티는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기 합니다. 쉽게 말해서 폐배터리까지 써보자 라는 건데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처럼 배터리를 만드는 애들이 다 라는 거죠. 결국은 이들의 논리는 LSE-e-link라는 자회사를 끄집어와서 전기차 충전소 만들어 드릴게요. LSE-R-SCO 알루미늄 수소 연료 사업에서 전기차 수요 끌어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뭐라고 했죠? 맞아요. LSE-MI 라고 하는 것과 하이엠케 라고 하는 오스트리 합자법인을 끄집어내놓으면서 전기차 배터리를 감싸는 금속 소재를 알루미늄 소재로 바꾸게 되면 좀 더 주행 권리를 늘릴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등장을 시키면서 내년 2025년 2월 28일 기계설비 EV 배터리 시스템 이 설비를 양도한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양도를 받아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겠냐 라고 했더니 상장을 시키겠다는 의덕을 했죠. 2023년 인데 2024년 2025년 이 2년 동안 자회사 상장하지 않을게요 라는 약속은 지키면서 얘에 대한 가치를 그동안 부각시키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LSE라는 회사도요 아마 얘가 상장되기 전엔 오릅니다. 근데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와이프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결혼하니까 와이프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더 잘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르긴 하지만 결국 상장된 다음엔 이렇게 되죠. 어떤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도 이런 절차를 한번 가보겠다는 거죠. 알짜 자회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거래소 상장 이전 상장 이야기를 좀 했는데 3조원 가까운 종목이 매출액이 천억밖에 안 되는데 이전 상장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데 자회세한 매출액이 있잖아요. 우리 지분법이익을 얘네들만 벌어들이는 수익이 아닌 자회사가 벌이는 매출액도 반영되는 연결법이 있어요. 지분법 그걸 반영한다고 하면 거래소 이전 상장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부분을 따집시다. 어차피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이 오를 수 있는 것도 대동소의합니다만 항상 2차전지에 투자하지 마시라고 하죠. 룰을 지키자. 이게 반복적으로 제가 하는 말인데 사람이 아는 것과 지키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제가 15년 동안 스타펀드매니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부분은 없어요. 받아들이는 과정은 받아들이되 피할 수 있는 건 피해가 오지 않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에코프로 머티나 LS 머티도 침체되어 있는 전기차 시장 즉 수요가 끊겨버린 전기차 시장에 부흥을 이끌기 위한 수단입니다.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는 1500만원씩 두 번 정도 가는 이 폐배터리 있죠. 10년 동안 두 번 간답니다. 한 3000만원 된대요. 비싸지잖아요. 가격을 낮추게 되면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냐.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UC 에코프로 머티는요. 양극재의 함량을 높인다는 거죠. 그쵸? 전구체 전구체 플러스 리튬이 양극재의 핵심 소지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전구체의 희소성 중국거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 안 준다. 가격이 높아지게 되겠죠. 보조금 혜택 안 주면 구내 80%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티가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이론이죠. 자 그러면 상장 초기 덤부터 공모가 상단이지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일러드렸고 그리고 공모가 하단에서 주가의 어떤 경쟁률을 낮추면서 이렇게 움직이긴 했지만 결국은 둘의 공통점은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표현을 한 적은 없어요. 배터리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2차전지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는요 필드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감정을 느낄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도 운용하면서 10종목을 이렇게 분산 투자해 봤더니 수익률이 잘 안 나요. 어느 건 오르고 어느 건 빠져요. 재미없죠. 중요한 건 뭐예요? 비중의 투자가 중요한 거예요. 10억 있든 100억 있든 내가 배터리 업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배터리 업종에 투자할 수 있는 확고한 자신감이라는 게 아니고요. 분석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종목 분석은 1차원적인 부분에 끝내고요. 시장이라는 큰 판을 한번 봐야 돼요. 어떤 변수가 있는지 금리를 인상하는지 금리를 인하하는지에 따라서 외환시장으로 돈이 빠져가는 이런 큰 환경.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날씨를 보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어떨까? 이번 주간 날씨, 월간 날씨는 어떨까?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은 뭘까요? 내가 운동장을 뛰려고 하는데 날씨 괜찮아. 근데 어느 경기장에서 뛸까? 뽀송뽀송한 잔디가 있는 데에서 뛸까? 아니면 자갈밭에서 뛸까? 이걸 좀 고민하는 과정이다. 업종까지 내려가야만 이게 완벽한 수단이 나온다. 2차원지 산업이라고 보게 되면 뭐죠? 양극재, 음극재 놀라셨겠네요.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감기가 정말 죄송합니다. 좀 빨리 영상을 끝낼게요.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나누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양극재에 대한 핵심 소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UC, 울트라 캐퍼시티 자, 이 부분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을 갖는 2차전지 업종 여기에 우리가 40대 40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사실 상상 초기 전부터 우리가 투자를 하고 이런 룰을 이해하면서 거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알아야만 비중 있는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공부방 한번 만들어본다고 했는데 일단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자, 오늘까지 공부방도 제가 생각을 해보고요. 만일에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오늘까지만 진행을 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웬만하면 제가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할게요. 참여도가 없으면 제가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한 어떤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것 같네요. 제가 어려운 시간을 빼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나아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99 제가 여러분들을 잘되라고 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인생의 선배님들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련 문자를 받을 때마다 궁금증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 저점 매도는 하지 않을까? 항상 시초가에 사서 좋은 가입하는 게 본인들의 전략이다. 공모주는 시초가에 파는 게 전략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고런 투자는 하지 않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되길 희망합니다. 상당히 나아있는 전화번호입니다. 공부방이라고 해서 주위에 계신 분들도 혹시나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나아있는 전화번호에 문자주시게 되면 일정 인원이 모이게 되면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중간중간 소통하는 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항상 중요한 건 아래에서 위를 보는 bottom-up 투자는 의미가 없다. 왜요? 맞아요. 태풍이 오는데 등산을 하면 다칠 수 있어요. 다만 탑다운이라고 하죠. 위에서 아래를 보는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손실이 날 수가 없어요. 1년에 10배라는 투자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종목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산업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아시죠? 이런 투자를 한번 해보실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요. 대응 전략 잘 하시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대한 대응은 타점에 대한 부분은 문자로 드릴게요. 문자로 드릴 거고 월요일까지는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맞아요. 월요일도 오르긴 오를 겁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연락 여러분 참여도를 한번 기다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주이타지안개수였습니다.